상하이 니 오늘은 집에 갈게 가 아니 아빠하고 싸웠제 상하니가 니랑 갔나 아 내리라 되겠다 진짜 내리라 무겁다 내리라 나 간다 내가 보자 그래 가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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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예 귀 취소되고 싶어? 야, 인마. 니가 상주인데 할머니 가시는 귀 지켜드려야 될 거 아이가? 인마. 인마, 인마. 아니야, 고마워라. 인마. 나보다 동철이가 아프다 아이가. 동철이 하고싶은 대로 하게 냅둬라. 나도 안다. 내가 안 보고싶어 하는 거. 근데.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되겠나? 니. 우리 할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안아. 영 지금 넣어준다고. 새벽에 박스 죽으러 나갔다가. 내가. 뺑소인 차에 치 있다. 난 이 때문이다. 동철아, 마리. 인마가. 지그잘난 아버지 군수 대기하겠다고? 나도. 우리 할머니도. 나 죽인기만. 야! 나! 그만해라! 이게, 이게 뭐고 지금 이게. 우리 우리 하자 이래 됐노. 너. 나. 나. 아멘